자 오늘은 새벽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평소 같으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뭐 먹는 거라던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서 한 6시 반, 6시 40분쯤 운동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기상 직후 그냥 바로 갔습니다. 물만 챙겨서 바로 갔고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때 진행을 했을 때는 느낌은 뭐 평소랑 똑같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이 시간에도 해가 꽤 제대로 떠 있어서 바로 활동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피더벤치를 진행했는데 피더벤치도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스쿼트는 저번에 제대로 스쿼트 했을 때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서 오늘 그냥 다시 배만 잡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내일 스쿼트를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볼 계획이고 컨디션에 맞춰서 또 조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로 해머컬을 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해머컬을 했습니다. 근데 현재까지는 마이오랩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 누에 자극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게 해머컬을 한 것 같습니다. 총 걸리는 시간이 한 3, 4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이 누에 어느 정도 근육통도 생길 정도로 이런 자극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이런 운동 마무리로 마이오랩을 할 때 이 누 같은 운동은 첫 번째 세트는 실패 지점을 가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쉼 호흡 한 3, 4번 하고 다시 잡고 한 RP 9.5 정도 느낌으로 하고 그럼 보통 한 처음에 한 15개, 13개에서 15개 하는 중량이었다면 한 3, 4개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내려놓고 쉼 호흡 한 3, 4번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한 4세트? 한 5세트? 4, 5세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마 3분 정도 걸릴 겁니다.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 운동으로 이두 같은 부위는 꽤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, 4분 잠깐 이렇게 한다고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스트렝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적은 시간 그리고 적은 시간만큼 적은 피로도를 갖고 멋있는 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이 마이오랩에 몸이 적응을 해버리면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오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쩔 때는 그냥 평소 같은 일반적인 세트를 채워가는 그런 식으로도 하시고 또 어떨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마이오랩으로 보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한 가지 운동만 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면 효과가 덜 하냐면 마치 이거랑 같은 겁니다. 방 안에 향수가 있는데 방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 향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또 안에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내가 적응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냄새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.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금씩 방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바스쿼트 하다 로우바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세 개씩 하다 다섯 개씩 하거나 아니면 여덟 개씩 하다 세 개씩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수를 바꿔주는 것 이런 것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환기시켜주는 느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